저희는 일단은 우선 해외봉사를 위해서 호치민에 가고 있고요 호치민에 가서 저희가 3D 프린트랑 드론이랑 영상 편집 키스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재밌게 놀다 보겠습니다 안녕 조합 말하면 돼? 저는 우선 공사를 통해서 사랑과 열정, 기쁨과 행복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장 낙지 제 нек Schedule 최선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날씨를 받았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상상이상도 높고 나쁜 거고 어떻게 2주간 어떻게会ình축처를 할지 참 기대감이 듭니다 화이팅! 주인잔 와원 respaled 적응 저희는 수월이 화이팅! 나왔던 도둑입니다 구나가 할 수 있는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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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et's give a big hand to the students. Bye, love you guys. By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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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love you.